오 마이 오 마이 I don't wanna tell these Jonathan זה hem dele 의 건데 와 뭐야 아니 TUDE 스케일 뭐야 뭐냐고 형 골라요? 뭐야, 아무도 이 사탕을 안 가져가?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나눠 먹을래요? 그냥 같이 나눠 먹자 잠시만, 여기 밑에 뭔가 먹고 있구나, 먹어야지 뭔가 빨리 먹기 아닐까? 이거 다 먹으란 말 없었잖아 그치? 그래서 오늘의 투두는 뭔가요? 위에 계시네요 이미 시작했어 아, 뭐야 아, 그냥 이게 포인트네요 젤리가 답이죠 15pt가 뭐야? 포인트, 포인트 얘들아, 나 먼저 갈깅 우와 오늘따라 더 귀여운 멤버가 귀엽게 읽어주세요 얘들아, 나 먼저 갈깅 얘들아, 나 먼저 휴닝이 먼저 갈깅 진짜 보내준다 진짜 보내준다 그렇습니다 이번 모든 게임은 운 또는 눈치 싸움으로 승부를 가른다고 하네요 좀 색다르네요 그러게요 실력이 아니라 아니, 빨간 선이 어디 있지? 그거 아니야, 빨간 선? 저거는 빨간 선이 되게 크네 100포인트인 거죠? 100점이 너희 20점이야 알겠습니다 1, 2, 3, 4 1, 2, 3, 4 최수빈, 고작 10점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눈치 게임으로 시작됐네요 다음 게임에도 플러스 5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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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골 넣어야 되나 봐 던져야 돼, 던져요, 던져요 빨리 던져와 야, 막아! 야, 진짜 이게 뭐야? 던지라고 야, 막아 야, 저기 공 있어, 다른 공 있어, 다른 공 있다고 다른 공 없어 거짓말이야, 믿지 마 야, 나 진짜 야, 야, 대미! 야, 대미, 공 가지마, 있어! 안 돼, 4, 3, 4, 4, 5 넣었어요, 넣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, 태현, 수빈이 골 넣었네요 먼저 나은 사람이 누구야? 아 먼저, 수빈이 형 먼저 나왔어 어 수빈이 형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 형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네요 근데 수빈이.. 수빈이 형은 점수가 올라갔는데 나머지 안 올라가요 저희 다 5점이었을 텐데 와 최대 20점? 20점? 네 최대 20점이면 뭔가 있는 거 같아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들이네 그러니까 우리 멤버가 퇴근하는 꼴 못 보죠 일어나 있을래요 잠시만요 포인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죠 아니다! 그냥 지나가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거 넣는 거다 뭐야? 어 이거 진 사람 맡기 뭐세요? 이거 쳐서 이쪽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? 아 탁구 체크 아니에요? 응 탁구 체크 아니에요 이거? 나름 그래도 눈치 빨랐네 아닐 리가 없는데 내가 봤지 이거 공 굴려서 집어넣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아이 그건 진짜 아니다 근데 잠시만 이게 운게임이라고 했잖아 저기마다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니야? 어 그런 거 같아 자 미스테리 테이블 아 오케이 이름을 적을게요 차이가 마구잡이로 적을게요 이게 점수가 다른가 보다 거군이 맞아 연준 야 쓰고 있어 한 사람 먼저 자 SB 넣기 어려운 무조가 아니야 오케이 HK 오케이 자 시작선 시작선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야 가위 가위 보 하자 오케이 야 누구부터 연준이 형부터 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부터 갈게요 오케이 네가 다음 사람 집어볼게 오케이 연준이 형 갈게요 태연이 형 저 범규 형이요 오케이 아 떨리는데? 와 쟤 못 넣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못 넣는 것도 어렵지 어렵나? 오 오케이 다음 날짜를 없어 퇴근이 걸린 문제야 잘 살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 내가 보니 가운데가 제일 적은 점수일 것 같긴 해 거기서 망안경까지 쓰고 보여 나와라잉 공이 없는 쪽에서잖아 되지 않아요 이거? 야 시작선 같이 하던 사람이 누군데? 시작선 똑같이 하시죠 여러분 아 뭔가 끝자락이 제일 큰 점수일 것 같은데 형은 끝자락 까지 낭만 되지 말자 오케이 한 번 볼까요? 아 더 넣어야 돼 아 꼭 넣어야 돼요? 어핀 해야 돼요 아 이게 점수가 다 다른가 보네 오케이 오 넣었네 태연이 저 오른쪽 끝 아니야 거기 적혀 있는 거 맞아? 안 적혀 있어 우와 야 괜찮아 기회는 여러 번이야 굿 굿 굿 굿 굿 저기가 제일 높은 점수일 것 같은데 끝자락이라 자 이제 5점이야 15점이야 15점이야 와 휴닝카이 뭐야 여러분들 운이 좀 좋나봐요 오늘 아 뭐야 화나네 아 마이너스 5점 있어 그래 중간은 씹잖아 음 야 뭐 엄청나게 뭔가 뒤에 있는데 그게 있을 거야 왜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역시 몰라 막 마이너스 50점이 있을 수도 있어 초기화 되는 것도 있겠어 오케이 다음 게임 이거 빼야 되죠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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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리가 빼드릴게요 빼라 빼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자 다음 게임 할게요 어? 나 빨간 선이 어딨냐 근데 나가지 말라 했잖아 저거 저거 맞아요? 저기 밖으로 넘을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서 나중에 나갈 일이 생기나 봐 에이 형 에이 형 다음에 하세요 정정당당하게 뭐 30점인데 저기 5점짜리 앞에도 그게 할 짓이에요? 스파리 범규는 10점이네? 어? 왜 범규 10점이야? 왜? 30점이네 아 깜짝이야 야 사람 가지고 그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시면 어떡해요 와 그러니까 45점이야? 야 얼마 안 남았다 야 퇴근할게 먼저 자 빨리 해주세요 진짜 오케이 렛츠고 자 빨리 해주세요 화난 거 아니에요 다음 게임을 잠시만 이것 좀 획득하는 포인트가 10점이래요 10점이네요 플러스 10점이네요 잠깐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?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? 야 나야 인마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왜요? 왜? 여보세요? 뭐야? 이게 뭐야? 원해요 원해요 점수 원해요 아니 이거 화분 아니 이거 벗을래 아 화분에 걸렸어요? 아니 나가려고 이거 화분을 치우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쭉 들어가 아 몰래 이런 거야? 야 너무 순식간이어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아 몰래 이런 거야? 오케이 실점 오케이 실점 진짜 순식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여보세요 였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계속 눈치 보게 되네 아 뭐 들어온다 아 뭐 되게 많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운이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이거 뭐야 아 파티야 야 어떻게 이런 거 준비하셨다 나 진짜 운이네 너무 정말 와 런닝맨 같아 이거 맞아요 이거? 추수 스킬이 정말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지 미쳤지 대박이다 한번 손 넣어볼까요? 아 아플 거 같아 10,000개의 손을 한 명씩 손을 넣어 공 한 개씩 잡으면 돼요 아, 해요, 해요? 기범, 어, 잡았다 아직 보지 마세요, 아직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못 잡아? 잡았어, 됐다 쉽지 않죠? 쉽지 않네 야, 왜 안 잡히는 거? 와, 이 형 진짜 못 잡는다 허공에 이거 로또 번호 뽑는 사람 어떻게 뽑는 거야? 그건 알아서 나오잖아 그래? 어? 야, 두 개가 집혔거든? 하나, 하나, 오케이 근데 형, 제가 봤어요 빨간색 숫자가 적힌 공이 있고 검은색 공이 적힌 숫자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은 마, 감점이야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은 잡아야 돼 나 이렇게 순식간에 잡아야지 순식간에, 편하게 오케이 자, 하나, 둘, 셋 10 0 0, 아, 0이야 형, 마이너스 10점인데 마, 마이너스보단 낫다 마이너스요? 오! 빨강은 마이너스일 거 같은데 연진이 형 오늘 귀 더 빨개진다, 이제 아, 형 이거 10점인 거 같은데? 제가 하나 방금 뽑았거든요 마이너스 5가 적힌 게 있어 아, 그럼 10점인가 봐 10점? 네 아닐 거 같은데 괜히 빨강이 아닐 거 같은데 아니야,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바꾸면 돼 아니, 10점부터 빨강색으로 샀네 예 오, 10점이네요 우와 그쵸? 10점부터 빨강색이죠? 아, 10점 고 3점이어서 빨강으로 했나 보네 괜찮다 아, 나이스 아, 금방 하나 잡았다 괜찮아, 괜찮아 아이, 뭐 괜찮아, 괜찮아 야, 최근 별로 안 남았어 금방 따라잡았다 금방 따라잡았다 어? 뭐야, 아 득템 나와라 더 주세요 아, 저래서 위에 계셨구나 더 주세요 야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 깜짝이야 더 줘요 어디 계세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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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요? 근데 이거 최초로 한 사람이라 이게 뭐였어? 아니, 이거 그냥 얻은 사람 다 그런 거 같은데? 그래 아, 눈치 게임이네 진짜 얘들아, 늦었다 많이 한 사람으로 바꿔요 저 오늘 퇴근할 때까지 이거 하고 있어요 아, 태현이 눈치 빠르네 그럼 딱 봤자마자 생각났다고 어디 가고, 어디 있었지 하고 아, 좋다, 끝에야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 어이구야 오, 야, 오케이 점점 오, 15점 높아지고 있어 야, 근데 이제 점수가 다 비슷해 그렇네 야, 간식 있으면 금방 가겠다 또, 또 뭐야 룰렛인데, 이거는? 헬로 아니 어, 다 뜯던지나? 그거 아니야, 돌려, 돌려, 돌림판 돌려, 돌려, 돌림판 돌려, 돌려, 돌림판 야, 바로 돌리네 최범규 최범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야, 나 한다, 나 한다 축하하고요 이거 앞에 마이너스 나온 사람 그 다음 하면 플러스가 나올 확률도 연준이 형 마이너스 1 아니야, 아니야 제가 먼저 할래요? 내가 할게 아니야, 너 가요 가위바위보 오 오 마이너스가 나면 내가 알겠어 안 들려, 돌려, 돌림판 오 나이스 10점 아니야, 이거? 아, 그냥 여기 멈춰있어 마이너스 5야, 마이너스 5야 어, 여기 이렇게 됐었는데 범죽이 미뤘어요 이게 여기 멈춰있어 이거 한 번 더 할까요? 오케이, 한 번, M8 한 번 더 오케이, 한 번 오케이, M8 중간에 걸려있었는데 오케이, 알겠습니다 손대지 마 마이너스 5점 5점 이거 5점이에요 이거 5점이에요 여기서 봐도 5점이에요 해, 5점 하자 네 야, 봐준다 내가 너 마이너스 5로 움직여볼 수 있었는데 형, 이거 할래요? 내가 할게 손 떼요 손은 아니야, 손은 아니야 손 떼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아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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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닝이 있고 있으면 가 아, 야, 얘는 뭐 5점이야 아, 왜 2점 5에서 이렇게 튕겨? 아니야, 한 번 더 가는 거였어 내가 추진력을 얻기 위함여 진짜 재밌네요 한 번 더? 15점 뜨면 너 퇴근이야 아니야, 5점 얻어 아, 5점이에요, 5점이에요, 5점이에요 5점 맞아요 아, 깝인다 아, 큰일 날 뻔했네 말릴 뻔했네 아, 오케이 야, 휴닝이 뭐 50점이야 와, 나 꼴찌 됐어 괜찮아요, 금방 따라가고 괜찮아요, 저는 이거는 제가 퇴근을 늦게 해도 분량 다 뽑을 것 같아요 아, 뭐 다음 획득 게임은 뭐 포인트 밖에 안 돼? 잠깐, 잠깐 쉬어가는 거 야,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되냐? 오케이 범규 형한테 주죠 저는 편하게 있을게요 그래요 야, 이렇게 긴장감 있게 우리가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나? 무좌 온대? 아, 야, 제발 아, 야, 제발 아, 야, 제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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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버려 야, 갖다 버려 야, 갖다 버려 야, 갖다 버려 주조조조 Porja 야, 한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야, 게임을 해야 해, 게임을 해야 해 야, Personalsized 야, 아무리 받아 già, 야, 야 스미는 announcement 스미는 멤버 스미는 zg 안 왔어요! 왜 이렇게 했으냐? 나오는 날이 아닌가 봐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많이 따라잡았다잉? 휴닝카이 얼마 안 남았다잉? 휴닝이는 한 만큼만 더 하면 집에 간다 다음 게임은 뭔가요? 와 이거 집중력 짱이네 진짜 잠시만요 저희 룰 정해져 카페 이상 나오면 마이너스 되는 건 어때요? 룰 추가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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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마이너스? 아니야 아직 가고 싶어? 가고 싶어? 아니야 룰 어차께요 죄송해요 아니 룰 그대로 하죠 역시 제 마음대로 추가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돼 아무도 못 나가 너가 1등이라 지금 공공의 적이야 오케이 와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 최대 마이너스 몇 점이 있는데 나 너무 떨려 난 이거 패스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오히려 뒤집기가 가능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말도 안 돼 30점 이런 거 극과 극일 거 같은데 긴장돼 아 근데 이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바꿀래요? 아니 싫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오케이 다음 게임 시작하시죠 나오지 마요 퇴근을 주세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뭐야 뭐야 피고야? 피고? 공 맞아 공 맞아 보지 마 공 맞아도 아웃 없이 진행된다고? 아 누가 더 많이 맞춘 아인가 보다 him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작전 변경 오 작전 변경 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정긴 돈이라도 할게 빨리 아무나 뺏어놔 형 패스 패스 나 놓을 수 있었어 패스 패스 higher 아 아 또 띵겼어 아, 이렇게 한 번 맞춰라, 아잇! 아, 야! 아, 진짜! 야, 뭐야, 이거? 하얀 들어! 이거 뭐야? 야! 잠시만, 넘어가다 나 정신 차리는 거 봐, 둘 다 빨간 거 보고 정신 차리는 거 봐 둘 다 공 넘어가서 가르다가 다사비 끝났는데? 아, 이래서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맞춰봐 에이씨! 야,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? 마지막으로 아휴, 마지막으로 마주사람 야잉! 오케이 내가 든 이가 무섭지? 사쿠하자 야, 이 형이야, 이 형 오, 너 팔이 나는데? 뭔가 있어? 뭔가 있어? 모자, 모자, 모자 ... ... 오,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으로 폭주했다고? 그냥 한 명 맞힐 때마다 플러스 1점이네 아 근데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좀 적은데? 인풋이 너무 컸는데 형 뭐? 바지가 왜 그래? 뒹굴로 나와서 야 애들 얼굴이 시뻘그졌네 나들 열심히 했네 오케이 방어력 마이너스 5하고 속도 플러스 5 와 다음 획득하는 포인트 10 휘닝카이 먼저 보낼 수 없어 이 녀석이 분량을 뽑아야 된다고 잘 있어라 청와들 안녕 아 진짜 이게 이 점수를 얻고 싶으려고 나를 찾아봐 형아들 나 못 찾겠지? 야 이 쌍을 참고하고 싶지 않아 손 놓아 손 자 자 자 자 손 다 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패요 패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형 생각해보면 범규 형이 1등 하는 게 나아 2 형 떼 야 교란 수 있으네 야 야 어떻게 하며 범규 줘 수민이 줘 범규 형 줘 범규 형 왜? 범규 형 28점 밖에 없어 아아 안 더울 거야 내가 아티스트 얼굴 보고 안 더울 거야 아 치라고 치란다 감사합니다 오늘 멤버들이 안 했던 운동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야 이러면 전화 끊은 거 아니야? 아니 아 살려주세요 이거는 범규 형 뭐하고 온 거예요? 범규 형 전쟁하고 온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문제는 안녕 나 어디일게 잠깐만 왜 불러 임마 잠깐만 저거 보셨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아니야? 뭐야 난 마이너스여도 좋아 아 괜히 도박하지 않겠어 전화 받으세요 하하하 난 지가 걸고 있는 거야 형한테 안녕 여보세요 저는 마이너스여도 좋습니다 아 아 와 성공이네 어 제가 다시 오리 입에 넣고 아 오리 저 진짜 다 빠진 줄 알았네 몇 점이야? 10점이요 내가 2등이다 이 녀석들아 내가 양보했다 아니야 지조를 지키겠어 나는 아 지금 골 때인구나 아 지금 골 때인구나 3 3 아 욕칭 부리니까 그렇게 점수도 있고 또 잃는 거야 야 같이 있는 사람 제외 아 이거 뭐야 어 꼼씨 어 야 근데 동시에 외쳤을 경우 해당 메모 어 잠만 그러니까 이게 휴닝크 너랑 나만 야아 아 아 기쁘한데? 이래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아야 돼 세상이 나를 버렸다 희망 편이래 희망 편은 저희한테 절망이잖아요 진짜 이리 간다고 휴닝카이? 나 먼저 갈게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 공 돌리기? 아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어차피 공 돌리기 야 뺏어 했어요 방금 했어요 했어요 공을 사람들한테 돌리라는 거 아니야? 야 1분이 됐을 때 야 뺏어 들고 있는 사람 1분이 됐을 때 잠시만 기다려 해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? 야 잠깐 가운데로 놔둬봐 가운데로 놔둬봐 가운데로 놔둬봐 뭔가 마이너스에 맞기도 하고 야 뺏어봐요 뺏어봐요 아 진짜 일단 뺏어 아 진짜 왜 모르잖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뺏는 거지 마이너스에 맞기도 하고 야 뺏자 중앙에다가 두세요 연준이 형 이러지 말고 포기해요 형 공 탁 치러버리 반을 들고 온다 잘 익히네 됐다 됐다 가야 반을 뺏겨 다 끝났대요 끝났대요 여러분 야 나야 나야 진짜 연준이 형 연준 저도 들고 있어요 오! 2명 5점이에요 어? 공 들고 있는 사람들이면 마이너스 5점이래요 안 들고 있는 사람 안 들고 있는 사람 2명 5점 아 아 이런 이거지 야 공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이거 야 공 아까 튕겼는데 지금 튕기지도 않는 것 봐 아 끝까지 만질걸 그냥 이거 내가 볼 때 못 가게 만든 게임이야 아니요 3시간짜리 게임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완벽하게 말렸어 지금 처음에 높게 준 이유가 그냥 희망을 준 거였어 오케이 됐다 야 2등 깨쳤다 2등 깨쳤다 아 채봉규 다시 끌고 올라오죠 역시 뭐든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러고 있다 마이너스 20점만 이러면 진짜 뭐야 다들 야 다들 앞자리가 5가 아니네 희망아 너도 고치나 이게 희망이 아무것도 못하거든 오케이 혹시 다음 게임은 뭔가요? 그냥 악기 하나봐 악기 하나봐 악기 하나봐 카라 아 정답게 하나봐 우리 경쳤지 않겠다 근데 이 노래 무슨 페웅 범규, 호랑이, 고양이 고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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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호랑이, 고양이, 범규 이게 뭐야? 하나 말하라고 했으니까 연준, 고양이 범규, 호랑이 태현, 사자 고양이 맞아? 오케이 오케이! 나 어차피 몰랐을 거 같아 어, 나 근데 몰랐어 끝? 두 마리밖에 안 나왔을 때 뭔가 조잡했는 소리가 아니야, 호랑이 이겼어 뭐야? 고양이, 호랑이 하나가 더 있어, 내가 모르겠는데 아, 형이랑 나랑 1등인가? 어, 너랑 나랑 1등이야 아, 얘 다른 거야? 하나가 더 있나 봐 야, 나 모르겠는데 아기, 고양이로 한 번 찾아봐 사자, 고양이, 호랑이 아니야, 사자 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로 휴닝카이, 고양이? 태현, 강아지? 강아지 같았어 뭔가 끼움이 거리는 게 강아지 같았어요 아, 더인 생각보다 많나 보다 휴닝카이, 보승 좋지 너 진짜 못 듣겠어 난 진짜 못 듣겠어 나도 몰라 몇 마리나 있어요? 어, 한 마리가 더 있다고요? 진짜? 한 마리가 더 있다고요? 야, 아기 고양이냐 진짜? 고양이, 호랑이, 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휴닝카이 말 휴닝카이 양 휴닝카이 코끼리? 진짜 모르겠는데 휴닝카이 코끼리라고? 뭐지? 수빈, 낙타? 낙타 어떻게 오는데요? 몰라, 아무거나 찍어봐야 할 것 같아 힌트, 힌트 주세요 뭐라고? 조리를 어떻게 말해 휴닝카이 앵세 휴닝카이 까마귀 수빈, 독수리 수빈, 매 수빈, 딱따구리 수빈, 까마귀 휴닝카이 닭 휴닝카이 닭 아, 닭을 생각해볼 텐데 걔도 조리구나 야, 많이 따라잡았다 오케이 오케이,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, 티아는 많이 나쁜데, 너는? 아니요, 저 다시 10점 올라갈 거니까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아니에요, 이런 거 꼴등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해진다고 나 끝에 걱정돼서 그러지 끝에 걱정돼서 그러지 미스터리 테이블? 또, 또 남았어 아이 그럼 먼저 할게요, 그럼 같이 던지자 그래서 제가 할게요 오케이 제가 15점이야? 무릎 제거는? 그냥 가운데로 아잇 나 우에 맡길게 아,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집어넣는 거 어때요? 오케이, 덩크, 우리 덩크 아, 그래? 아, 그럼 좀 크로키터리 해야 되니까 야, 너 해 와우 넣었네 오케이 자, 뜯어볼게요 5점 이거, 이거 누구야? 센현 마이너스 5점 20점 15점 제 한 번대를 보낼 수 없어 샘 디에잇, 여, 여, 여 테이블 퇴장식이 있겠습니다 여, 에스 샘 디에잇 자, 자, 네 명 모여봐요 그냥 이리로 와봐 하지마 그냥 1점이잖아 내가 저 형 붙잡을게 상현 상현은 평준화를 시켜놓자 어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같이 빨리 나가자, 이러면 근데 연준이 형이 나가는 건 못해 혼자 말이죠 와우 휴닝이 76점 와 아, 뭐야 와 아, 정말 아 또 나오셨어 아 또 나오셨어 잡아 점프 안 된다고? 점프 안 된다고? 점프 안 된다고, 점프 안 된다고 점프 점프간 들어온다 아, 점프가 안된대 아, 뭐야 민들, 민들 방법을 찾았어요, 들어봐요 전진해봐요, 들어봐요 계속 치기에 놔둬요! 야, 좋다 계속 와, 댄스 조롱했어 와, 다 피하셔 왜 이렇게 잘 가만 가져? 아, 진짜 미치겠다, 진짜 아, 진짜 다 왔어요, 다 왔어요 제일 잘하신 제일 고생하셨는데? 아, 룰러에 또 나왔네 오! 야, 20점이야 야, 나부터 한다 저거 연주력 20점 받으면 58점이야 야, 마이너스 20 없냐, 이거? 야, 넣는다, 나 한다 내가 한다, 내가 한다 뭘 뜯는 거지? 뭘 뜯는 거죠? 나이스 야! 야, 무서워, 야! 야, 나 너무 무서워 야, 야, 야 약간은 예상했어 익스트림이래 돌려돌려돌리면 익스트림이래 자, 잠시만요 기권, 기권 있어요? 기권 있어요? 아, 맞췄는데? 잠깐만, 너무 웃겨 이러고 일단 마이너스 20점만 이러면 진짜 내가, 내가 할게요 아, 제발 마이너스 20은 좀 아니다 오, 야! 우와 기현아,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연준이가 뛰어넘었다 아, 미치겠네, 진짜 오, 야 야, 태현이 어떡해 나 10점으로 내려왔어 나이스 기현아, 잘 가 아, 미치겠다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예 야 야 야 야 야 설마했다 야, 점점 재밌어지는군 자, 918 최강식이 꼈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군 자, 범규 형 제외하고 다 모여봐요 우리의 목표는 야, 됐어 너랑 동네 안 돼 근데 휴니카이 아직도 50점, 50점대야? 야, 태현이 어떡하냐 태현이 어떡하냐 태현이가 이런 거에 약하네 그럼 나는 실력파라 운에 약해 근데 제가 왜 맨맞이하기 하는 줄 알아요? 몰라요 20점에서 돌렸던 사람 다 마이너스 20이 나왔고 마이너스 20에 돌린 사람이 다 20 나왔어요 저 마이너스 20에 돌렸는데 마이너스 20에 그건 너 힘이 좀 셌다 아, 짜릿해 오 다음 게임 뭔가요? 저 떨어져, 저 어우, 미치겠다, 저 패스 뭐야, 이거 에이! 잡았어요, 잡았어요 어느 정도부터 잘못했어요 아니야, 저 둘의 조합이 우리 똥순 조합인데 괜찮냐? 와, 진짜 순수 중체시력을 열심히 잡는다 나가 봐, 한 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봐 네, 우리 본 우정이 있는데 이전동도 줄 수 있잖아요? 자, 가 알겠죠? 아, 짜증나 여보세요 하나, 둘 둘 셋